네 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 어용 언론들이 검찰 관련 비판을 할 때 가장 많이 비판을 했었던 그 행보 중에 하나가 바로 검찰의 목소리를 다른 언론들이 받아쓰기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유포가 되면서 검찰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짓을 하고 있다고 보수 언론이라든가 현 정권에 대해서 뭔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언론들을 향해서 검찰의 수사 내용을 받아쓰기 하지 말아라 라고 비판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kbs나 mbc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권 들어서 어용 언론의 선봉에 있는 언론사죠. 그런데 이번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검찰의 목소리를 받아쓴다라고 그렇게 다른 언론사를 비판을 했었던 mbc가 정작 본인들이 공격하고 싶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내용을 그대로 받아쓰기를 해가지고 지금 비아냥을 사고 있는데요. 해당 사건을 좀 살펴보면 최근에 mbc가 검찰 말 사건을 받아쓰기를 해놓고 버젓이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기사를 내보낸 것에 대해서 다른 방송사에서 mbc가 진짜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그 sbs 법조팀의 임찬종 기자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기준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세상이 되었다라는 이런 글을 썼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당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정권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대한 검찰 말 보도를 놓고 신랄하게 비난을 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강조하던 분들이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mbc가 단독으로 보도했던 이재용의 진두지휘 이드만 싹서해도 물어봤다라는 제목의 뉴스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런 기사를 쓴 언론사의 사장님은 불과 두 달 전에 mbc 뉴스데스크는 받아쓰기라든가 단독을 안한다라고 자랑스럽게 선언까지 했던 사람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mbc의 내로남불식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혼란스럽다라고 말하면서 기준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세상 일관성을 지키려는 시도 같은 것은 비웃음을 당하는 세상이 됐다면서 특히 진영이라든가 부족의 응원단장 노릇만 열심히 하면 뭐라든 칭찬받는 거냐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이제는 모르겠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해당 언론사에서 이런 지적을 한 것은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상 합병과 관련해가지고 자신은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는 이런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 검찰이 자신들이 수사를 해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합병을 진두지휘했던 정황을 파악했다라는 이 소식을 근거로 MBC 측에서는 이걸 단독으로 보도를 낸 것에 대해서 현 정권이 삼성을 싫어하는 것을 아니까 자기들이 적폐 몰이하고 있는 삼성에 대해서는 이런 검찰발 수사를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리고 검찰발 수사를 기반으로 이런 기사를 쓰는 행태를 지금 비판을 한 것이죠. 당연히 MBC의 이런 행보는 지들이 받아쓰기 하면 착한 받아쓰기냐 라는 이런 비아냥이 나올 만합니다.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조국이라든가 최강욱이라든가 법요권 사람들이 보수 언론하고 검찰을 얼마나 그렇게 때렸습니까? 받아쓰기 한다고. 자기들이 이런 식으로 받아쓰기 하니까 당연히 한 소리 들을 만하죠. 그리고 KBS의 행태도 지금 도마 위에 올랐는데 지금 KBS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저널리즘 토크쇼 제2가 KBS의 자사 비평 프로그램으로부터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 이유는 조국 아들의 인턴 증명서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과 관련된 보도를 해당 프로그램에서 언급한 것도 문제지만은 공영방송이 만든 프로그램이 언론을 대하는 품격도 심각하게 수준 이하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14일날 KBS 측에 따르면 KBS의 온부즈맨 프로그램 TV 비평 시청자 데스크에서 최강욱이 출연한 언론 개혁편을 두고 무게감하고 신뢰가 떨어진다라는 비파이 나왔는데 해당 프로그램에 조국 사건하고 연루되어 있는 당사자인 최강욱이 이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조국이라든가 본인하고 관련된 보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지적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비평이 나왔고 본인하고 관련된 사안을 본인이 비평하는 게 맞는 것이냐 지금 이런 방식의 섭외가 최선이냐라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자기에 대해서 나쁜 소식에 나오는 거를 자기가 나와가지고 비평을 하는데 당연히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겠어요? 그리고 또한 최강욱의 비평 내용 자체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면서 해당 출연자는 우리나라 언론은 사양사업이라면서 국민들에게 곧 외면받는 존재처럼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사실도 맞지 않는다면서 우리나라 언론산업 현황은 사양산업으로 단정시키는 현재 거리가 있다고 이야기했고 또한 최강욱이라든가 당시에 그 저널리즘 토크쇼가 언론계 전반을 대하는 태도하고 품격도 문제가 있다고 시작을 했는데 이들은 해당 프로에서 언론의 잘못된 관행이라든가 일부 기자들의 부도덕, 살해 사욕을 채우는 악덕 언론사 뉴스를 비판하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가 있겠으나 그 과정에서 언론사 종사자를 모조리 매도하는 듯한 그런 태도로 보였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저널리즘 토크쇼 제2 측에서는 이런 비평에 대해서 이거는 어이가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고 이 자사 비평 프로그램에서 자신들 프로그램을 향한 이 비평이 황당하다라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뭐 저널리즘 토크쇼 제2는 뭐 보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보신 분들 알거에요. 되게 완전히 편향되어 있는 진짜 완전 어용방송에 딱 맞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최근에는 해당 방송에서 김어준 관련돼가지고 김어준을 비판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출연자를 따로 불러가지고 사과까지 시키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여가지고 이게 논란이 된 적도 있었죠. 그리고 최강욱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언론에 나오면은 사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되게 보기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나와가지고 뭔가 제대로 설명을 하거나 상대방한테 납득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설명을 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지말이 다 맞다라는 전제하에 무조건 쏘아붙이거나 뭐 최강욱 인터뷰하는 거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보고 있으면은 보는 사람이 되게 기분이 나빠질 정도로 자기 관련돼가지고 뭔가 의혹이라든가 또는 자기 진영에 조금 불리한 것에 대해서 뭔가 물어보기라도 한다면은 되게 짜증내고 되게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또 골 때리는 건 뭐냐면은 이런 사람이 그러면은 아예 언론을 멀리하던가 아니면 언론은 상종이라도 안 하면 모르겠는데 최근에 있었던 그 재판에서는 뭡니까? 자기 언론사 취재입구 기자회견 해야 된다고 재판 멈춰주고 빨리 좀 가게 해달라 뭐 이딴 소리 해가지고 되게 황당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언론한테 그렇게 날을 세우고 언론을 싫어할 거면 아예 상종을 하지 말든가 자기들 입장 발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있을 때는 언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자기들의 의혹에 대해서 뭔가 물어볼 경우에는 무조건 적폐 언론이라고 물어붙이고 너무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 스탠스에 진짜로 그 비유 맞추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 기자들이 그리고 또 다른 MBC 관련 소식은 그렇게 가짜뉴스를 비판하고 그렇게 가짜뉴스를 싫어하는 이번 정권하고 이 MBC가 자신들이 가짜뉴스를 하고 비판을 한 그 뉴스에 대해서 그거는 가짜뉴스가 아니니까 니들이 정정 보도하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인가 보면 3년 전에 과천 공터에서 일어났었던 손석희 관련 사건 중에서 이 승용차 접촉사고 의혹을 보도한 SBS 뉴스를 MBC가 가짜뉴스라고 지칭을 하면서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법원 측에서는 MBC에게 이거는 가짜뉴스라고 볼 수 없다 정정 보도하라라는 판결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MBC가 가짜뉴스도 아닌데 가짜뉴스 몰이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관련 소식을 보면 MBC 프로그램 중에서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해당 프로그램에서 지난해 4월 달에 손석희 차량의 동승자가 있었다라는 견인차 기사의 주장을 보도한 SBS가 해당 사건의 본질을 무시하고 선정적으로 다뤘다라고 MBC 측에서 비난을 했고 또한 MBC 프로그램에서 방영 자료 화면으로 이용한 MBC 뉴스 보도 화면을 페이크라는 자막을 삽입해가지고 MBC 뉴스로 허위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이런 페이크 뉴스로 단정을 지어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SBS가 MBC를 상대로 자신들을 가짜뉴스몰이를 했다면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해당 소송에 대해서 이번 달에 판결이 났는데 언론 측에서 입수한 판견문에 따르면 SBS가 보도했었던 그 당시의 8시 뉴스는 손석희 차량의 동승자가 있었고 손석희는 접촉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도주했다라고 단정지어서 보도한 사실이 없는데 MBC 측에서는 SBS 뉴스가 관련 내용을 실제로 보도한 것처럼 오도했다라고 지적을 했고 재판부 측에서는 이후에 SBS가 MBC의 지적을 상세히 반박을 했으나 이 정도로는 충분히 정정보도 효과를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MBC는 이 사실을 적시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정정보도 해야 마땅하다라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마디로 가짜뉴스도 아닌데 MBC가 남을 가짜뉴스 몰이하다가 고소미 처먹고 정정보도하게 생겼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현 정권은 이번에 거대 여당으로 되면서 자기들 진영을 옹호하는 이런 방송사에서 편파적인 방송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가짜뉴스를 몰아붙이고 있는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권에서는 가짜뉴스는 뿌리를 뽑아야 된다 아주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연일 가짜뉴스를 규탄하고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 법원이 손해배상에게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현 정권에서 가짜뉴스 규제하겠다라는 얘기는 한두 번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놀라운 행보는 아니지만 지금 이번 정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항상 지금 지적이 나오는 것이 도대체 기준이 뭐냐 이거죠. 이번에 정청래가 제출한 개정안 역시도 문제가 지금 두 가지가 있다고 지적이 나오는데 우선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악의적인 판단 이 주체하고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판단은 법원이 하겠지만 정부나 정권의 이런 비판적인 보도를 사전에 차단해버리겠다라는 이런 의도가 너무나 보이고 또한 지금 집권 세력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것은 이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 이거에 이해 당사자가 지금 미리 결정하겠다라는 의도로 담고 있는 것이 아니어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가짜뉴스는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게 뭐 가짜뉴스가 되거나 악의적인 그런 비판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계가 모호한 이런 기준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초인 언론 표현의 자유를 옥죄거나 탄압하는 그런 독소조항에 대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한 집권 여당에서 이런 식으로 언론의 자유를 억누르려고 하면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기능은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정청래 역시도 본인이 이번에 발의한 이 법안이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은 전례로 봐도 알 수가 있는데 2013년도 19대 국회에서도 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내놓았지만 결국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한번 해당 법안을 내놓은 것은 자기들이 막강한 권력을 잡았을 때 빨리 그냥 후려치기로 통과라도 시켜보겠다라는 이 물들어올 때 노졌겠다라는 이런 심보로밖에 보이지가 않으며 객관적인 기준도 없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사안을 지금 법안으로 지금 제정을 하자라는 이런 주장은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사력 있고 객관적이며 책임 있는 태도가 전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직권 여당에서 하도 언론 관련해가지고 이런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언론 보도하고 관련해가지고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잘못된 보도를 정정 보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이미 있고 현재 언론사라든가 기자들을 상대로 법적인 소송도 제기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당 측에서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제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는 이런 의도 외에는 별로 해석할 길이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MBC라든가 KBS 현 정권의 대표적인 어용 방송사인데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기준이 변하는 모습 그리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상대방을 가짜뉴스로 몰고 있는 이런 행태에 관련된 소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